드디어 잡았다 어딜 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구만 뭐? 너도 탁구를 치고 싶다고? 근데 탁구 칠 줄 모르는 거야? 하는 수 없지 한 번만 알려줄 테니 잘 따라해봐 공을 치는 방법은 간단해 화면에서 아무데나 터치 원이 작아졌을 때 공을 치면 더 좋은 타이밍으로 칠 수 있어 공을 칠 때 방향도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어 왼쪽으로 밀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밀면 오른쪽으로 공을 보낼 수 있지 이제 마지막이야 공을 칠 때 스킬 샷도 사용할 수 있지 스킬을 사용하려면 위로 밀어 올리거나 아래쪽에 스킬이 있으면 아래로 밀어 내리면 되는 거야 자, 이제 스킬을 사용해서 끝내버리자고 그래, 이제 그럭저럭 할 수 있겠지? 빨리 여기서 나가보라고 참, 탁구 대회에는 혼자서 참가할 수 없는데 에휴, 이리 와봐 특별히 내가 파트너를 만들어주지 잠시만요 에휴, 이거 안 어때? 그, 그거 안고? 어, 뭐였더라? 골든 색이 retirement 다른 애들은 어디 있는 거지? 저녁에 파이를 좀 구워볼까 해 안녕 날씨 정말 좋지 다들 안녕 훌륭한 훌륭한 이 라면은 너무 덥이네 나는 지금 한 번도 오, 훌륭한 파트너구나 둘이 아주 잘 어울려 이제 너희도 아레나에 참가해야지 써니 베이타운 곳곳을 돌아다니며 웃음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거야 이제 아레나에 가거라 가서 너희 실력을 모두에게 보여주자고 잘 부탁해 친구 이게 더 좋은 classroom 알았다 이이 트로다 최다니 이이 트로다 누워 이이 트로다 이이 트로다 그러다 이이 트로다 이이 트로다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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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